4월 16일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퇴근들은 잘 하셨나요?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푹 쉬시길 바라고요.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좀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 번 세력들이 조정을 주면서 주가를 하락 흐름으로 연출을 하고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손실 중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되실 거고 수익 중이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될지 고민이 좀 되실 건데 지금 이 적산병이 나왔던 구간은 세력들도 본인들이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아래로는 안 빠지면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유도하고 있고 이 강한 지지선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 이 구간을 지켜낼 거고요. 오히려 지금 매도하거나 손절할 게 아니라 비중을 조금씩 추가를 해줘야 하는 이 구간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주식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력들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끝나지 않는 상승 모멘텀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도대체 이 신성 델타테크를 어디까지는 우리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신성 델타테크 구독자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집 인원이 거의 다 찼습니다. 자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설정을 끝냈고 제가 한 분 한 분 케어를 도와드릴 거예요. 어렵게 위해서 컨펌을 받아 종목 선별은 끝내놨고 이 신성 델타테크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건데 이런 힌트를 드리면 이 종목부터 먼저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힌트를 드릴게요. 당장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16%에서 18% 사이 당일 매도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 더보기라고 눌러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타임라인을 만들어놨고 시간을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영상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 초전도체 LK99가 끝난 게 아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 LK99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세력들의 매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신성 델타티크는 세력들의 매집이 잘 되어 있고 이 매집된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세력들이 나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급등과 급락을 주면서 악성 매물대들을 만들어내면서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를 유도하고 있고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 털기 방식을 진행을 한다는 걸 포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는 건 정말 세력들한테 호구 소리를 듣게 된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세력들이 매집된 물량을 소화를 하는 구간이고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누가 봐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 미 물리학회 발표에 맞춰 주가를 의도적으로 눌러주고 지난 고점에 쌓여있던 이 악성 매물대들을 천천히 소화를 하고 출회를 시켜주면서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출회를 하고 소화를 하고 변동성을 준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생각하면 물량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무조건 상승을 하겠지만 이런 어지러운 변동성에서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K99 또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6월 달까지는 초전도체 섹터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하고 이슈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주가라는 건 어차피 기대감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과는 달라요. 미장은 같이 투자를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라는 정서가 담겨 있어서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물론 변동폭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변동폭이 크다라는 건 매수매도 타점만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간에 수익을 먹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21일에 이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저항 구간 20만 원대에서 바로 떨어질 거니까 비중 60%로 매도 문자를 드렸고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3월 4일에 일단 신규 진입하셨던 분들한테는 단계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매도 사인해 드렸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단계적인 조정 흐름 이후에 갭을 메꾸는 구간에서 제가 정확하게 비중 추가 사인 드렸습니다. 정말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를 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무조건 나한테 문자 보내러 가면서 무책임하게 타점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가격 전략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면서 문자 한 번 해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늦게라도 보내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주식 계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제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못해 수익을 못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에서 손절을 못해 더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투자하시고 계신 그 투자금 귀한 돈이잖아요.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버신 건지 제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 도와드리고 싶고 이 구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구간에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변동폭을 크게 줄 거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010, 4972, 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말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 예전 신성 델타테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처음이고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거고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는 종목만 300개인데 이렇게까지 세력이 세게 붙어서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변동성을 주는 이 진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세력들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심하게 변동성을 줄 건데 이거는 정말 기밀사항이라 아무한테도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세력들의 기법은 함부로 노출을 못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엉뚱한 타점에서 또 손실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시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대응을 해드려야 되는 이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 딱 80명까지만 가격 체크해서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120분이나 신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5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지금이라도 바로 보내주시고 어제 저한테 급하게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문자들이 안 오거나 스팸 처리가 된 게 수십 개가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내주셨던 분들은 신성 1이라고 옆에 1번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거나 다른 번호로 보내주시고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그분들 위주로 제가 대응 문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5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손수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직접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 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히든주 한 게 대기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고 말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로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을 거래랑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들이죠.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월요일에 이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의미를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바로 16%에서 18% 정도 먼저 수익 내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고 말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게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희둔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희둔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로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을 거래량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들이죠. 자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월요일에 이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의문을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바로 16%에서 18% 정도 먼저 수익 내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